안녕하세요.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. 여기 보니까요. 헬리콥터가 있는데 여기가 무슨 헬리콥터가 이렇게 바닥에 있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뭔가 음식을 먹는 느낌이에요. 시킹스 뉴 미션. 시킹스는 뭘까요? 이곳의 새로운 미션이라고 했는데 헬리콥터를 부르는 얘기인 것 같아요. Can you believe a helicopter house actually exists? 자 여러분, 헬리콥터라는 거는 헬리콥터죠 말이죠. 말 그대로, chopper. 근데 헬리콥터는 house를 붙였어요. 그러니까 헬리콥터 house, 집인 거죠. 우리가 무슨 뭐 airplane 모양의 호텔도 있고요. 이제 이런 약간 쉐입을 재밌게 해서 또 실제 그런 걸 가져다 쓰는 곳들은 본 적이 있는데 헬리콥터 정말 거주지인 거죠.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? sea kings are royal navy search and rescue helicopters that are no longer in service. 이 sea kings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왕립 royal navy니까 이제 해군 되겠죠. 그래서 searching하고 rescue 하는 거죠. 해경. 그래서 찾아다니고 구조하는 헬리콥터라는 건데요. 그래서 더 이상 이제 service, 운영을, 운항을 하지 않는, 더 이상 이거를 쓰지 않는 그런 헬리콥터가 되겠습니다. 구조대, 해경 구조대 같은. 그거를 이거는 말이라고 해요. But one of them has a new mission to serve as a holiday home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이제 더 이상 뭐 너무 오래됐다든지 위험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는 그러면 너의 미션은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하지만 그 seeking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미션을 전에는 사람을 구조하고 찾는 이런 미션이었지만 새로운 미션을 갖게 됐는데요. 어떤 미션일까요? to serve as a holiday home. 약간 그 별장. 휴가지로서의 거주지로서 이제 새롭게 다시 serve할 수 있는 미션을 갖게 되었어요. Just like an ordinary house. 이 헬리콥터 하우스는요. 일반 집처럼 아주 상징적인 Scottish Helicopter. 새 이거는 이제 다시 이 seeking을 얘기하는 거죠. 아까 Royal Navy라고 했기 때문에요. 세 개의 침실. 그 다음에 a lounge. 하나의 어떤 라운지. 거실처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게실. a shower room. 샤워실. 그리고 작은 주방까지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. 이 헬리콥터 안에 말이죠. 애정이 느껴지네요. 자 이 주인들이 누구냐면요. 마틴 루이즈의 statement인데 아마 앞서 봤던 이 두 분이신 것 같습니다. 이 두 분은 이렇게 얘기했대요. 우리는 도저히 이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. bear to see라는 거는 이걸 감히 참고 보다 이건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.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그죠. Royal Navy. 이 왕립 해경. 그죠. 구조. 이 헬리콥터가 그냥 이제 오래돼서 고물이 된 거죠. scraphip이라는 건 그냥 쓰레기 더미. 쓰레기 더미에 이렇게 약간 폐차되듯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를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개조해서 일종의 holiday home을 만든 것이죠.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까요. 여러분은 헬리콥터 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믿으실 수 있나요? 라는 거죠. 자 뭐뭐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?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요. 라고 문장을 뒤에다가 그 다음에 붙여주면 되겠죠. So can you believe? 여기에는 문장을 목적어 절로 이어줄 수 있는 대시상실이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. 헬리콥터 하우스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? 라는 말이죠. 자 두 번째 볼까요? 이 일반 집처럼 이 상징적인 Scotland helicopter에는 바로 이 sea king을 이렇게 다르게 또 불러서 한번 얘기해 준 것이죠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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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가 있습니다. 라는 거네요. 먼저 여기부터 하면 되겠죠. Just like an ordinary house. 그 다음에 sea king을 좀 더 복잡하게 불렀어요. The iconic Scottish helicopter. 이게 주어가 되겠죠. Comes with. 이 뒤에 것들이 딸려옵니다. 이 뒤에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. 라는 거죠.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. Bedrooms, lounge, shower room and small kitchen even. 자 우리 보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호텔인 것 같아요. 방 안에 침대가 두 개 가리켰네요. So there are two beds in the bedroom. That's right. 자 여기 비는요. Flying in the sky가 힌트일 것 같아요. 하늘에 뭐가 날아가고 있어요? 날라가고 있어요? What is it? That's right. A helicopter. 하늘 위를 나는 헬리콥터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. Alright. Let's say it's a helicopter. Alright. That is all for today. I'll see you next time. Bye-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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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-bye.